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입니다. 오늘은 보여드릴 것은 1966년도 10주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섯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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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데 열 다섯개구요. 이거는 이제 그 저희 카톡방에 소라님이 계시는데 소라님하고 교환을 한 겁니다. 여기는거는 이제 1960년도 예전에 홀더 작업하면서 방송을 같이 했던 거구요. 지금 새롭게 열 다섯개 써서 홀도 작업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소라님이 지금 열 다섯개를 보내줬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 연도가 잘 보이고 굉장히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용자긴 사용자지만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1960년도는 회전에라도 있기 때문에 모으시면서 한번 회전에라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수집 자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 써 가지고 호지캐스가 잘 안되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처음 수집하면서 산거라 굉장히 애착합니다. 지금 4천원에서 5천원 정도 하구요. 지금 처음 6천원 정도 10주는 지금 현행 동전 1원 5원 50원 50원 100원 500원 중에서 제일 제일 마탱격으로 제일 오래전에 나온 동전 중 하나입니다. 제가 동전 중에서 500원짜리 1982년도 하구요. 10원 중에서는 1960년도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굉장히 그 거의 사용자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게 지금 나온 지가 거의 몇 년입니까? 50... 53년... 53년 되는 겁니까? 만 53년 한국 나이로 54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그 동전 수집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10주에서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될 동전이 1960년도 67, 68, 69 적동입니다. 적동주화는 지금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구요. 앞으로도 지지키에서도 잘 안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구하려고 하면 살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데요. 특히 1966년도는 1,060만개 나왔지만 시중에서 지지키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동전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실 서울 지역에서는 뒤집기를 해도 1960년도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 사시는 곳이 서울이 아니고 타 지역이라면 그래도 좀 나오기는 하는데 서울 지역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동전들이 이제 집안에 저금통이나 이런게 많아서 구하기가 쉬웠는데요. 지금 현행동전 일렬로 맞추려고 하면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없는 부분들은 카페에서 살 수 밖에 없는데요. 제일 아쉬운 부분이 10원짜리를 4,5천원에 주고 산다는 그런 그런 개념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확립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카페에서 제일 먼저 나오면 제일 먼저 팔리는게 1982년도 500원 하고 1960년도 10주입니다. 이제 가끔 이걸 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디서 파냐 그렇게 얘기 하시는데요. 사실 그 이걸 한두개는 거의 그 팔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편료나 이런 거를 받으면서 팔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 카페 생활을 하시면 카페 생활에서 인증번호 받으시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카페 생활을 하던 그 카페 생활을 충실히 해서 인증번호를 받아서 파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집뱅크 코리아 같은 데서는 그 수집품들을 감정을 해 주지만 또한 사기도 합니다. 외국 동전은 팔기 힘들죠. 외국 동전은 인터넷에서 팔아야 되고요. 중고나라 같은 데서 팔아야 되고 이런 1960년도나 특년도들은 수집뱅크 코리아 가셔가지고 수집뱅크 코리아에서 파시는게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네이버에 치시면 동전 수집치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들어가셔가지고요. 전체 보시고 마음에 드는 곳 마음에 드는 곳이라면 제일 사람이 많고 사람이 많은 곳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은 곳은 좀 체계적이에요. 체계적이어서 인증번호 받으시면 돼요. 저는 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증번호를 안 받았습니다. 성실회원 뭐 이런 회원인데요. 인증번호는 안 받았거든요. 인증번호를 받으려면 전화번호 주소 이런거 하고 운영자하고 통화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저는 인증번호는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전들을 다 팔게 아니기 때문에 한두개는 팔 수가 없어요. 최소한 10개 정도 돼야 10개나 5개 이상 돼야 그래도 팔 수가 있죠. 한두개는 우편료 빼고 뭐하면 굉장히 비싸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소라님이 보내주신 1960년도 10원 굉장히 오늘 부자된 느낌인데요. 그 1960년도는 제가 가장 아끼는 동전 중에 하나지만 굉장히 비싸서 비싼 동전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45,000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10원짜리가 400에서 500배가 올랐다는 건데 그건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10원짜리 많이 바꾸시거나 뒤집기 하실 때 항상 청해 60년도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 뒤집기에 행운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상 이병호 수집TV 이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